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S&P 올해 한국 성장률 2.1%에서 1.6%로 무디스 이어서 대폭 하향 조정 아침 조간의 큰 제목입니다. 혹한기가 되겠구나 그런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우한 폐렴이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확산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타격 문제가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제신용평가사의 전망입니다. 2월 17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올해 1.9%로 조정했습니다. 마이너스 0.2%입니다. 2월 19일 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1%에서 1.6%로 대폭 낮췄습니다. 마이너스 0.5%입니다. 2020년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0.5%입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특히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는 이런 경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한국은 제조업 충격과 중간제의 수출 감소 등에 마이너스 효과를 크게 미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노무라 정권의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국의 봉쇄 조치가 2월 말, 4월 말, 그리고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다음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가장 낙관적인 경우라도 1.8%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긴급 여론조사입니다. 2020년도 경제 전망 여론조사 시작 시점은 2월 18일 화요일 날 오전 3시입니다. 그리고 마감 시점은 2월 20일 날 목요일 오전 6시입니다. 6만 명이 투표했고 의견을 제공하신 분은 모두 645명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2020 경제 전망 여론조사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2월 16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슨은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9%로 낮추었습니다. 여러분은 2020년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첫째 크게 악화될 것이다. 둘째 악화될 것이다. 셋째 현상 유지할 것이다. 넷째 나아질 것이다.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나온 결과입니다. 첫째 크게 악화될 것이다. 86% 악화될 것이다. 21% 현상 유지될 것이다. 1% 나아질 것이다. 1%입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입니다. 경제가 악화될 것이다. 크게 악화될 것이다. 더하기 악화될 것이다.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98% 이상입니다. 크게 악화될 것이다가 86% 악화될 것이다가 12%입니다. 거의 나머지 2% 나아질 것이다. 현상 유지할 것이다. 무시할 만합니다. 이런 전망은 고스란히 내수 경기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다르게 보면 사람들이 지출, 썸썸이를 줄이면서 경기 추락이 더욱더 가속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은 경제주체인 사업가들로 하여금 사업 확장이나 설비 투자 등 거의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쉽게 정리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동시에 생산 여력이 있는 생산자들도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설비 확장들을 다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혹한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남기신 분 가운데 몇 분의 경기 전망에 대한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씨입니다. 318명의 찬성을 얻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친 경제정책이 이제 우리 피부로 와 닿을 때가 됐다고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긴가 민가 설마 했는데 이제는 몸소 늦게 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불행하게도 아직도 여기서 못 깨어나는 사람이 많다는 게 나름 슬프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박주만 씨입니다. 279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보수 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뼈를 깎는 노동개혁과 구조개혁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제발 현 정치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을 좀 차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르키님입니다. 211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정책을 보면 제조, 생산에는 별다른 정책도 없고 성심행정, 복지선심 등에서만 국고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양양판입니다. 159명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락골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한탄스럽습니다. 아마도 두 쪽 대통령은 대깨문 농평만 있는 듯 합니다. 우리 인위에 취해서 신문이라도 제대로 보고 있으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폭망해 놓고 착각 속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그래도 국민 여러분께 미안해하는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문화한 대통령, 한심하게 짝이 없어 우라통이 터집니다. 그렇게 좀 한탄을 해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아소재님입니다. 135명의 찬성을 얻었습니다. 주사파 정권이 친중 반미하고 있는데 경제가 좋아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국민들의 건면 성실함도 있지만 친미했기 때문입니다. 반미하는 나라 중에서 잘 먹고 잘 산 나라 있습니까? 트럼프 단행 무효되었고 본격적 중국 죽이게 할 텐데 주사파 문정권이 친중이니 급도 없이 미국의 개개인 대가로 중국에 매 맞을 때 한국도 같이 매 맞을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반중 친미입니다. 친중하면 중국한테 골수까지 빨립니다. 중국과 일대일로 사업에 동참한 국가를 죄다 빚듬에 올랐지 않습니까? 거짓을 대지 않았습니까? 좀 더 과격한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으시고 또 약간의 할인하셔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박준우님입니다. 125명의 찬성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입니다. 하루하루가 쌓여가는 빛에 숨이 막힙니다. 정말 참 내수경기가 너무 어렵죠. 거의 파국입니다. 파국.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그 거친 한파 속에서 단단히 마음을 먹으시고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번에 불황의 높은 굉장히 깊고 또 끝이 어딜지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길다고 봅니다. 꼭 여러분 생환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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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